자 박어 멈춰 드리프트 반대로 디젝트 히 리 wr 디오 아 왜 됐나 할 수 있는 분 제보 부탁드립니다 아 못할 거 같다 와 너무 빠르다 과감하게 플레어링 자! 자! 짜사! 따! 멈춰! 됐어요! 날개를 어디 부딪혀서 부러진거야 봤냐? 봤냐 이것들아 와 대박이다 저장해놔야지 이거 자! 휴아! 어? 여유있게 되겠는데? 그냥 속도 느리게 가서 어우 저기 뭘 박은겨 하이 그냥 좀 느린 속도로 항목 끝에 터치하면은 여유있게 되는 것 같아요 자! 자! 아씨! 에이씨! 그냥 터치하면 어떡해 오케이 어버트 그대로 이렇게 할 수 있어! 됐다 기어를 부러뜨리려 했는데 너무 예쁘게 터치를 해버렸는데? 자! 어느정도 기준을 어디다가 맞춰야 기어가 딱 부러질까? 조준기? 각인가? 하 차 따사 으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어? 근데 랜딩기어가 왜 들어가있지? 왜? 왜 들어가있지? 일단 타일럿은 죽었습니다 납작해져서 죽었습니다 납작해져서 죽었습니다 기총제도 어? 어? 알작당님 그 좋은 생각인데? 아이디어 뱅크신데? 그럼 랜딩기어를 내리고 터치하고 총을 쏴볼까요? 터치하면서 바로 풀 브레이크 밟으면서 전탄 발사 아 근데 착륙 자체를 못하겠다 착륙이 너무 어려워요 할 수 있어 이대로 터치해 된다! 된다 야씨 이 새끼들 종구경 했네 지금 종구경했다 너무 낮다 아니구나 자 멈춰 충분히 멈출 수 있어 그렇지 너는 멈출 수 있어 자 이제 엉덩이로 가서 30로트의 버프를 받아서 이룩해버린다면 이 게임은 끝나버리겠죠 플랩 절반 정도로 조절하고 이제 다 뒤졌다 다 비켜 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멋지게 이룩하겠습니다 좀 더 좀 더 가 마지막 1미터까지 지워짜내는 거야 이거 약간 그거 아닙니까 둘리틀 특공대 그래 비 25도 이륙했는데 내가 여기서 이륙 못하면 이게 말이 돼? 여기 긴장되냐 갈 수 있다 지금 노트에 가오 된다 지금 이미 됐어요 충분해 충분해 여유 있어 여유 있어 아까 역방향이라서 안 된 거야 속이 다 시원하네 거리는 충분히 느낌상 여유가 있거든요 굳이 끝까지 갈 필요도 없네 자 우리 이제 건 브레이크가 모자랄 테니까 밸리랜딩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기어를 내릴까 말까 내릴까 말까 마지막은 밸리랜딩으로 장식하겠습니다 밸리랜딩 하면서 마지막 남은 총알을 다 쏟아붓는 거야 쏟아붓는 거야 오 불안해 왜 이리 불안하냐 방향도 딱 하고 여유 있습니다 여유 있죠 하하 심내시워 무사기한까지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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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